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안 하는 겁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을 잃은 백번 천번 외쳐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인인데 윤 대통령께서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도록 하는데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만 번 여러분들이 양보해 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백번 옳다고 하더라도 5% 10% 이렇게 첨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60% 늘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참 기막힌 발상입니다. 겁먹게 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언급실 파업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파업법의 핵심 내용은 언급실에 근무하거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그런 전공의들은 일체 그만두거나 사직하거나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정부가 의료기를 탄압하는 것이 일본이 조선 침략의 식민지 만들듯 합니다.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윤 정부가 어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의료서비스가 특별한 서비스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함물련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공보위들이 차출돼 가지고 시골의 이름 공보위들이 근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보건소 같은데 시골 농촌 오지에서부터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중인데 도시로 확산 중입니다. 공보위가 차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공보위가 이름 잠시 자리를 벌리는 게 아직 아니고 의료사태가 6개월 7개월 계속되니까 보건소 이름들 의사가 6개월 7개월 자리를 비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좌파도 아닌데 왜 이 정부가 의료는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적 정치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행정부와 의회 독조를 하는 입법부를 대충 국민의 절반이 종교처럼 정치의식을 가지고 지지하는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선거가 무너졌는데 다 덮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할 필요가 없죠. 몇 사람 앉아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것에 분노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게?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좌파 우파는 여러분들 그냥 장신용이고 나라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는 겁니다. 잘 될 거니까 잘 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돈도 못 벌고 소송 가능성은 높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언급실 파업도 못하고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저이 모든 게 다 법으로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저수가의 최대 피해 분야의 한가운데가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 진로비를 사람 병원 기준으로 판단한 소비자 득택의 동물병원 진로비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베트남보다 더 쌉니다. 기준이 되겠죠. 사람 병원비 기준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다지도 악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이상 원가도 안 되는 수가의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저렇게 깔아뭉개르고 덤비는지 원파렴치하고 악하고 뻔뻔하고 답이 없네요. 이제 필수의로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파업검지법을 추진한 김윤 교수의 인터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학자가 아주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의사분이 분 경제학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마 관료를 이야기하겠죠. 의사 수입을 낮추고자 그래서 지금의 의료보험 수가 수준으로 해결하고자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과자 공급을 확 늘려서 과자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공급을 확 늘려서 의사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다가 과자가 가격이 낮아지면 이 가격에 맞게 과자 함량을 줄이듯이 의사도 수입이 낮아짐에 따라서 의사 함량 즉 전문의에게서 일반의로 낮추짐에 따라 급격히 인원을 늘리니까 급격한 시장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분이 파악하시는 것은 의사 수를 확 늘려 가지고 전문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구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중증이나 전문의 중심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제정신인 사람은 지금 숫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전문의 월금을 어떻게 확보해서 제공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좌파나 개인재산이나 권리를 무시하는 자나 국가 지배자는 그냥 자신의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숫가이건 아니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전문의 수입을 삭감해서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에는 의료계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제가 아는 현직 의사분입니다. 어떤 선배 의사는 지역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환자도 많고 수술도 많았는데 적자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진주의로운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환자가 많은데도 적자해서 결국은 도산하였고 아버지에게서 많은 유산도 꽤 받았는데 재산을 다 날리고 견디고 견디다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떠났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는데 환자가 많은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적자를 벗어날 수 없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수의로 외에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적자가 난다면 이 나라가 그 의사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학병원에서 전임위를 하고 나온 외과의사는 말을 들어보니까 대학병원 외과가 매일 10시 11시 돼야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전공의 전임위에 저임금을 갈아 넣어도 적자이니까 밤늦게까지 수술해야 적자를 벗어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낮에 수술한 것으로 수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공의가 빠져나가니까 의사일계 60% 정도가 빠진 것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착지 않은 나라 한 수만 나옵니다. 가격 통제의 것은 몰락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당신이 그렇게 나서 가지고 다른 방송들은 다 입을 다무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신 아들 딸이 의사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겠습니까? 의사 아들 딸은 없고 제가 비겁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앞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내가 이런 선거를 4년간 다뤘겠습니까? 선거를 다루면서 얼마나 이런 피해가 많았습니까? 채널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뭡니까 타격을 받았습니까? 선거에 침묵함으로 대한민국은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망이 안 날 겁니다.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높은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는 일인 것.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제 눈에는 복합적인 겁니다. 가격 통제를 통해서 한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고 전공의와 의대신과 같은 그런 젊은 의사를 착지하는 구조를 여러분들 지속하려고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뭐죠?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표방한 나라에서 공건적인 무자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료 분야에 거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는 사기업도 여러분들 가겠죠. 왜? 지금 뭐죠? 올해만 하더라도 24번이나 여러분들 식품업체가 가격 못 올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가격 통제를 하겠죠. 여러분들 가격을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가격 측정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게 나라 전체 여러분들 암시표처럼 퍼지겠죠. 그래서 나라가 골로가 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학에 이런 16년째 등록금 인상을 여러분들 묶어놓은 상태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분노를 못 느끼는 사람 같으면 아니 공박사님 아들이 대학 교수입니까? 왜 그렇게 이러면 대학 교수 봉급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가는 길이 저는 그냥 뭡니까? 그냥 뻔히 보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가.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냥 다들 뭐죠? 뭐 그냥 좋은 나라 잘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하고 이런 관계 없으니까 의사가 죽어 나가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지면 그때 이제 깨우치겠죠.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한 산업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모자라 가지고 외과 의사들이 이런 대학병원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은 가격이 싸니까 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까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학이 16년째 여러분들 가격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해부에 보면 엉망침창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어야 돼요.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뭉개고 그냥 한 편에 써가지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나쁘고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남서부죠. 남부쪽은 긴 그런 멕시코하고 접경되어 있고 그곳은 풍광도 아름답지만 세도나가 있죠 이쪽에. 그리고 또 애리조나 북부에는 그랜드캐년 남쪽 그랜드캐년이 있고 하니까 한국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바로 또 오른쪽에는 뉴멕시코하고 접하고 있고 그런 곳을 사사시 여러분들 구석구석 중요 지역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감상 단상 그리고 교훈 그 다음에 역사적 연역 이런 것을 잘 버무린 책입니다. 책 좋아하신 분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